주최하고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본행사는 선별대 70개 우스벤처기업의 현장채용기업 비전이벤트 운영과 함께 다양한 무대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의 장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우스벤처채용 박람회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튀김 전문점 아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딸의 모델 여신소입니다. 매콤한 아딸떡볶이, 바삭한 허브튀김, 허브탐수육에 찹쌀순대, 옹에 칼국수에 쌀국수에 감자에 닭꼬치에 빙수에 스무디에 식혜에 진짜 맛있겠다. 태한민국 평생본이 왔다. 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 소년재입니다. 스마트금융도 역시 KB가 만들면 달라요. KB스타베킹에서 KB말하는 적금까지 저소년재는 KB스마트금융과 함께합니다.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슈퍼주니어의 KISS더라디오 KBS 앞마당 콘서트. 오늘의 첫 번째 라이브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요 동글동글한 눈, 동글동글한 코, 동글동글한 얼굴이 저기 어디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은행나무에 은행 좀 닮았어요. 그리고 이름엔 각이 있지만 절대 각지지 않는 남자 저 동글동글하니까 허각 씨의 무대입니다. 혐민의 Put-in 자꾸모기 멸여 그 사람은 스케치로 그 사람을 테레였을 때 그 나의 울림 그 나의 디노 목소리 그 나의 구원 여성 마린 하늘이 달려 그 나의 울림 그 나의 울림 그 나의 울림 좋아 처럼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두 달이 묵은 동안 내려나고 해도 내 말 그대 마음속 그로 영원토록 당겨날 거야 고맙습니다 내가 믿었지 난 더욱 이것밖에 안 돼 너 lad 널며 너가 떠나다 울멕을 참고 난 몰래 이름을 속살었을 때 빛가에 불리는 그대의 귀여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나는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 많으시며 내 몸 붙어진다고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이 나라 불안이 모든 것만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댄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다녀갈 거야 허약한 내 영혼의 힘은 나 엄청 좋네 내게를 탈 수 있다며 추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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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보 저런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두 달이 모두 너가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로 마음속으로 이루어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네 다시 한 번 큰 박사 부탁드립니다. 허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슈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분 보단 모자라지만 그래도 비주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허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